이번에 조금 난이도 있는 거를 볼더링을 해도 되고 아니면 레벨이 좀 있는 거를 해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약간 목표가 있어야지 않아요 네 정국이가 이걸 성공하면 형이 고기 쏜다! 형이 고기 쏜다! 아 진짜요? 응 지금 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레벨을? 레벨은 이제 선생님이 내주는 거에 딱 있어서 성공하면 형이 고기 바로! 바로 그냥 땀 뺐으니까 바로 고기 먹으러 고기 먹으러 저요? 저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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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를 뭐야 쑥쑥 이거 먼저 성공하겠습니다 콜? 오케이 준비됐어? 네 하나하나 이제 가면서 고기 한 점 두 점 고기 한 점 세 점 네 점 이렇게 생각하면서 쭉쭉 가네요 그러다가 딱 일어냈을 때 방탄소년단 애들한테 멤버들아 부럽지 약간 그런 마인드로 네 렛츠고 오당 네 점 시작 두 손 모아 여기 이렇게요 오케이 오른발 오케이 오케이 오른발 오케이 오케이 왼발 왼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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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손 왼손 왼손 발 바꿔줘 왼발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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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손 왼손 왼발 오른손 숙 모아 오케이 발 바꿔서 오른발 오케이 여기 11번 오른손 발 바꿔 이거 오른발 나이스 왼손 가자 발 바꿔서 왼발 오케이 오케이 여기 왼발 나이스 거미다 거미 왼발 자 여기다 발 올리고 고기 가자 자 여기 왼발 다 왔어 고기 자 이거 왼손 고기 오케이 이거 오른손 오케이 오케이 자 저 위에 있는 노란색 손 잡고 오케이 발 바꿔 여기 오른발 나이스 왼손 잡아 멋있다 다 왔어 오케이 발 바꿔 그렇지 보라색 보라색 오케이 여기 왼발 왼발 오른발 뭐야 고기 손 모아 왜 이렇게 잘해 야 여기 왼손 왼손 오케이 오른발 고기집 예약시켜라 자 왔다 이제 여기 왼손 진짜 나왔어 야 진짜 잘 나왔다 오른발 이거 웬만해서 못다 왼발에서 그대를 바라볼 때면 모든 게 멈추죠 자 발 바꿔 발 바꿔 자 그 밑에 있는 이거 잡고 다 왔어 이거 왼손 왼손이요? 팔 내려라 여기 왼발 왼손 왼발 왼발 왼손 왼손 손 모아서 이거 가면 끝이야 손 모아서 손 모아서 왼손 잡고 가자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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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우와 진짜 진짜 힘들다 잘하네 와 근데 재밌어 경국이가 진짜 잘해 소질이 있네 소질 있어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진짜 힘들어 근데 진짜 잘한다 선생님이 중간에 바꿨었죠 바꿨어 일찍 끝난 거 같아서 조금 더 섞어서 네가 다시 왔잖아 진짜야? 섞은 거야 제가 성격 자체가 지기 싫어하고 한 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보는 스타일 아닌데 뭔가 오기랑 뭔가 지기 싫어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뭔가 이민우 선배님이 하신 코스를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했고 또 고기를 사주신다고 했으니까 진짜 고기 얻어먹고 싶어서 네 진짜 좀 열심히 했던 거 같아요 네 서핑보드로 하나 뭐 할까? 그게 뭐예요? 여기는 또 클랩이 있고 요즘에는 이게 서핑보드 보이지? 네 서핑보드 위에서 무게중심을 잡으면서 코어 운동도 하고 다재다능하게 다 운동을 하는 거야 아 진짜요? 와 이런 것도 있어요? 특히 이제 코어 쪽으로 잡고 중심 밸런스 음 몸의 밸런스 서핑 해봤어? 아니 한 번 더 제가 스키류는 안 타봤어요 아 진짜? 무게중심 잘 잡을 거 같은데? 아 제가 또 중심을 약하긴 살짝 아 진짜? 네 바다라고 생각해 바다라고 생각하란 말이야 바다라고 생각해 그대로 일어나서 아 그렇지 아 진짜 이래요? 바다 자 그러면 우선 서핑보드가 처음이니까 위에 올라가서 이 서핑보드에 대해서 몸을 익히는 그것부터 해볼게요 자 올라가서 왼발 오른발 놓고 조 조 오케이 자 오른발 한 번 자 왼발 한 번 하나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역시 잘한다 외발 자 왼발 있는 쪽으로 다리를 모아주세요 다리를 벌리면서 스쿼트를 해줍니다 하나 자 좋아 그렇지 자 다음 둘 둘 셋 힙이 아주 좋은데 정국이 힙이 아주 좋아 하나 다섯 두 개 여섯 셋 일곱 오케이 일어서서 이제 오른쪽으로 저는 왼쪽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정국이 또 보고싶습니다 정국이 또 보고싶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네 마지막 다섯 오케이 잘했어요 자 지금부터 바덴 서핑을 탈 때 하는 동작 롤링부터 테이크오프까지 테일을 잡고 그대로 엎드려주세요 도착 수준은 롤링을 쳐주면 롤링을 쳐줍니다 롤링을 쳐준라는데 내가 숨력을 못 받아요 허리 운동까지 그렇지 몸을 다 써서 몸을 쓰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하나 일곱 여덟 아홉 너무 잘했어 중심밖에 되겠는데 이거? 파도 위를 딱 탔어! 그 정점에 이르렀을 때 킥퍼프를 해주는데 이거 상체 들고 자 왼발을 끌어당겨서 올라오는 거야 네? 이렇게 뛰어당겨서? 이렇게 뛰어당겨서? 그냥 롤 오리오? 그렇지! 롤 오리오? 그렇지! 그렇지! 나이스! 오도방당 한 번 떨어도 돼! 잘해! 잘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응용한 동작이 네! 자 그대로 일어나서 하나! 음! 버피트 스튜랑 비슷한 거 버피 하는 거야 이 위에서 버피를 하는 거야 버피를 하는데 이렇게 하고 반대로 하고 일어났다가 또 반대로 하고 일어났다가 이런 식으로 아 힘들어 이거 10개 대결 한 번 하죠 10개? 네! 너 즐기는 것 같다 너 너무 재밌어 형님 운동 잘하는데 너무 잘하네 자 하자 자 진짜 갑니다 마지막 투자입니다 강의가 예상 방탄 거리가 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다시 한 번 방탄소년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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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등 10개 시작 하나 6 2 스킬이야 이거 5 3 2 4 잘zk 6 això ize suicide ... было Pic were 정복 됐어. 잘한다, 진짜. 진격. 재밌지? 네. 확실히 운동이 저한테 좀 잘 맞는 것 같아요. 형제? 네. 술 취한 게 아니야, 힘든 게 아니야, 지금. 바다로 나갈까? 아니, 봤을 때 프레임도 좋고 조금만 하면 어깨 굉장히 넓어질 것 같은데? 어깨가 살짝 넓어지면 좋겠다. 그럼. 좋아. 어깨는 뭐 깡패로 만들어줄게. 감사합니다. 진짜 하지 않아? 스트라이밍도 같이 하고 이게 너가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하는 그 시기에 너무 이제 바깥에 생활을 못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 팀 형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게 사회생활이야. 그렇죠. 사회생활이 크게 어려울 게 없어. 아까 네가 미션에 다 성공했기 때문에 그럼 직접 셀프 구슬게. 내가 구워줄게. 가자. 밥 먹으러 갔나요? 어, 밥 먹으러 가야지. 고생했어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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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런 촬영은 처음 봤어. 거의 오해형 저리 갈았는데 서핑키스 한번 할래? 서핑키스 한번 할래? 아 재밌다. 재밌어? 네. 아주 좀 자주 와야 할 것 같아요. 자주 와. 시간 나는 대로 형한테 연락 주고 와. 네. 일단 너무 좋은 옷 갈아입어. 네. 와 진짜 재밌다 자유시간 때문에 형이 쪼꼬바 때문에 못했던거야 쪼꼬바 한 번씩 했네요 감사합니다 고기 먹으러 가자 보겠습니다 고기 먹으러 가자 고기 먹으러 가자 개운하다 근육도 있고 번호 꺼버려도 되게 쉬워 진짜 쉽지 진짜 쉽네요 이번은 좀 바꾸기 싫을 것 같아요 10년 쓰고 있는 것 같아 형형이라고 저장해 신기하네요 신기하네요 시나미노 형 이렇게 해도 되고 네 언제 딱 편해졌어요? 나 그냥 클라이밍? 딱 그거 했을 때 끝나고 나서부터 뭔가 벽 같은 걸 해야 되나 허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재밌지 새로운 취미생활은 또 그치 클라이밍에 이게 매력이 있다니까 뭔가 이 남자의 그러니까 웨이트를 하고 네 클라이밍을 하면 근력이 생겨서 더 생겨서 더 잘할 수 있어 근데 오늘 자고 나면 좀 좀 되길 수 있어 난이도를 했기 때문에 네 진짜 센스가 있다 운동 센스가 딱 보면 알거든 몸을 쓰는 걸 어릴 때부터 되게 좋아했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춤을 추지 아유 요즘 춤은 이제 옛날에 신화 선배님들이 추는 스타일이랑 음악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옛날에는 진짜 보니까 동작이 너무 막 엄청 크고 길고 길게 하니까 와 저희 때보다 뭔가 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칼군무 그러니까요 진짜 딱 지금은 약간 프리스타일이 좀 많지 네 끼도 많이 부르고 그렇지 구성도 많고 네 또 98년 당시 데뷔 때 쇼미즈 탱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네 리허설을 드라이 리허설 카메라 리허설 하자 네네 아 정말 다리가 부러지도 모르겠어 그때 리허설 때는 무방 때 진짜 다리가 풀려가지고 다리 힘 풀려가지고 첫 방 때 9명 정도의 팬들이 왔었는데 아 6명 정도의 소리를 질러주시니까 또 힘이 나가지고 고마웠어요 하 시집가서 잘 살고 있겠지 그날 때군요 어 이야 지금 10대니까 10대 애들이 거의 20년 가까워지니까 20대 후반이나 3초대지 하 한강도 가겠어 한강? 네 한강은 이제 좀 자주 이제 노래 들으러 자주 가는 편이에요 한강도 좋지 한강이 뭔가 이어폰 끼고 딱 앉아있으면 되게 좋더라고요 좋지 서울이 좋은데 한강이 되게 좋은데 네 야 사람이 많구나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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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빛깔 좋은 고기는 처음 봤습니다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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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맛있다 어릴 때까지 먹었던 김치음의 최고야? 네 아 진짜 통났어 스팟 스팟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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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헴 하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